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용접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여가지를 화학선칭을 이용해 무게를 재했더니 70.1mg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건 입자상무질이죠 이 여가지를 이용 2.5리터포민 요걸 뭘 준거야? 펌프를 준거죠? 요거의 시료 채취유량으로 120분간 측정했다 채취시간이 120분 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후에 채취전이 아니고 채취후에 쟨 무게가 75.88mg 이었다면 용접힘의 농도는 얼마냐? 입자상물질이니까 농도는 mg·m밖에 단위가 없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펌프유량 곱하기 채취시간 펌프유량 2.5리터포민 곱하기 채취시간이 120분 그 다음에 지금 명화니까 회수율에 대한 이야기가 없네요? 없으면은 그냥 안하면 되고 1을 곱해도 되고 1을 곱해도 계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그러면은 뭐 회수율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는거가 아니고 자 여기서 뭐야 농도의 분모가 m3인데 여긴 리터가 되어있으니까 이걸 m3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m3은 1000리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리터 리터 없어지고요 여기서 분분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 여과는 뭐야 채취후에서 채취전을 빼주면 되는거죠? 채취후 75.88mg 그 다음에 채취전 70.1mg 묶어서 단위 mg 그럼 최종적인 단위는 뭐야? mg·m3 됐죠? 그래서 요걸 계산한것이 19.27mg·m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자 핵산의 부분압이 100mmHG래요 그 다음에 OEL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OEL은 지금은 O4, O4의 허용기준을 쓸 때에요 그 용어를 PEL로 하잖아 근데 과거에 OEL로 했어요 그러니까 노출기준이다 허용기준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구요 500ppm일 때 증기위험화 지수가 아니고 레티오 비율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VHR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VHR을 계산하라 R은 로그가 있어요 없어요? 로그가 없어요 TLV분의 C죠 자 이걸 VHR로 계산하는 경우는 인덱스 지수를 계산하는 건데 그때는 로그가 이 앞에 들어갑니다 요거 기억하시구요 그래서 VHR인지 VHR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문제풀이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TLV가 500ppm이래 자 여기 ppm이니까 여기도 ppm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단위가 없어지죠 요거는 단위가 없죠 자 근데 어? 미리미리 HG 이렇게 해줬어요? 음 근데 여기 C는 뭐야 공기중 최고농도 포화농도를 의미하죠 공기중 최고농도 포화농도 자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이거 ppm으로 바꾸려면 760분의 부분압 또는 증기압 부분압을 줬으니까 100 곱하기 ppm으로 바꾸려니까 10에 6승 그래서 전체로 보면 얘가 ppm이 되는거죠 그럼 요렇게 지워지죠 그럼 단위가 없어지죠 그래서 나온거가 263.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구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자 35번을 보면 자 작업환경공기중 벤젠을 주었어요 TLV가 10ppm이고 실제농도는 5ppm이라야 측정농도가 그 다음에 톨루엔 TLV 좋고 실제농도 150 좋고 크실랜드 100이랑 60을 이렇게 줬어요 혼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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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농도 이건 뭐 보정된 허용농도 같은 얘기에요 자 얘를 계산하라고 했어 근데 얘는 결국은 뭐야 2i분의 2i분의 각각의 각각의 농도 농도의 합이죠 응 측정농도야 농도의 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노출지수를 계산하면 TLV분의 C죠 첫번째 벤젠 TLV 10 실제농도 5 플러스 톨루엔 TLV 100 실제농도 50 플러스 세번째 TLV 100 실제농도 60 제가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게 되면 요거만 갖고도 평가하시오 그러면 1보다 크면 초과 1보다 작으면 미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대로 하면 이 아이는 1.6이구요 그쵸? 그 다음에 실제농도가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5, 50, 60 얘가 되는거죠? 요걸 더하면 되죠? 그래서 5 플러스 50 플러스 60 이것도 TLV를 더하면 안되십니다 그래서 요거 나온 것이 얼마가 나왔냐면 그러면 71.72.88 pp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 5000 짧 Palm Osage 그거 좋으니 ㅈㅇ 실제로 어떻게